뭐할라고? 네, 내 절에 내 절을 더해서 계속 나오는 포켓몬 신제품! 또켓몬이야? 뭐야? 네, 또켓몬이라 그래도 계속 잘 팔리는 거 모르는... 됐고! 제품 뭐야? 몇 논만 했구만! 도미노 포켓몬 몬스터블 피자! 몬스터블 피자? 그거 먹으면 포켓몬 나와? 어째 요즘 드립이 살살 늘어가는 거 같은데... 됐고! 묻는 거나 대답해! 포켓몬 있어? 없어? 아, 저 중악한 놈! 이거 홀로그램 카드 준디야! 어디서 샀어? 네, 어디긴 어디여! 도미노 피자도 샀지! 얼마야? 니가 궁금해긴 했나 보다 이걸 보자고... 됐고! 진행 좀 하자! 제품 봐봐! 알았어! 사쿨하네? 몬스터볼이 다 버려 뒤졌는디? 뭐야? 그게 어떻게 몬스터볼이야? 그러게! 이건 좀 에반디? 뭐 어쩌겠냐? 맛이나 봐봐! 그려! 맛은 어때? 페퍼로니부터! 니, 페퍼로니 피자맛! 리코타 치즈는? 달달한 리코타 치즈 피자맛! 포켓몬 명성에 맞는 맛이야? 아니! 피카츄 까먹으면 열받아서 전기 쏘고 가겄다!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맛이 나쁘진 않거든? 근데 또 좋지도 않네? 먹을 일은 없을 것 같다? 아! 간이 이렇게 나왔으유? 뭐 좋은 거유?